만렙이 머지않았어. 도리야 조금만 다면 돼. 쟤는 사무라이 고수야. 바이올렛 사무라이를 처리해줘. 여자 사무라이라면 누구지? 카이도 편에 나오던 그 여자 개 아냐? 만렙을 위한 내 희생양이 되어라! X! 세이! 와 엄청 세 진짜! 오 이거 스킨 쓴다! 이럴수가! 왜 이렇게 센 거지 도대체? 오 됐다! 드디어 눈지역 졸업이야. 어? 여긴가? 무슨 성체 같은 거 있는 곳 아래쪽에? 오 여기는 전부 2층 집이네. 불사조에 용까지? 저기 뭔가 있나 본데? 뭔가 카이도에 근접하고 있다. 일본풍의 집들이 나오고 있어. 쟤는 엄청 빨라. 토끼맨을 처리해줘. 레빗맨 드디어 찾았다. 와 왜 이렇게 세! 안되겠다. 밀리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돼. 이거 말고 다른 더 강력한 것도 있을 거야. 오 이쪽이다. 포이즌 지역이라고? 여기는 섬이 아니라 다 돌인 것 같은데? 이 돌기둥 중 하나라 이거구만. 어디 숨어있는 거지? 오! 아 찾았다. 드래곤 클로 마스터? 드래곤 클로는 손가락으로 적을 강하게 움켜쥐어 데미지를 주는 파이팅 스타일이야. 125만 배리주면 가르쳐주지. 됐나? 특별한 이펙트는 없는데? 재타! 오! 이게 용의 손톱인가? 오 그 다음에 잠깐만 용숨도 있어 여기? 용숨! 오! 숨결 맞아? 내려 찍는 것 같은데? 어리 폐왕색? 에리! 사랑의 하트는 필요 없다고! 어디갔어? 드래곤 러쉬! 오! 이거 잠깐만! 이거 실실모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? 드래곤 브이! 오 이거 뭐지? 뭐야 왜이래 이거? 매두사돼서 멈추는 건가? 오! 괜찮은데 저거 생각보다? 뭐야 이거는? 귀엽구만! 드래곤 러쉬! 뭐야 별로 안 꺾이는데? 드래곤 러쉬! 오! 근데 왜이렇게 범위가 다 좁아 보이지? 오! 저걸 뭔 스킬이야? 오! 처음 보는 거다! 칼을 들었다 이거구만! 드래곤 스톱! 가다! 오! 뭐야 녹았어! 용의 스톰 어마어마하구만! 제발 한 번만 더 잡으면은? 됐다! 오! 됐어! 와! 3개 맥스다! 이제 소드만 만렙 찍으면은? 킹피스 졸업할 수 있는 거겠지? 근데 만렙이 3,100이면은 마지막 스탯은 800밖에 못 찍잖아 괜찮아 그래도 열매랑 다른 보조 스킬을 최대로 찍을 수 있어 본격적으로 현상금을 사냥할 수 있게 된 거지 저 자꾸 현상금 받으세요! 안돼 안돼! 난 실력으로 현상금을 올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인섬에도 뭔가 하나가 있댔는데?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? 리얼 워터? 물스타일은 어인족의 무술인데 인간들도 배울 수 있어? 150만 벨이 주면 가르쳐줄게 오! 받았다! 능력재가 1000이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우리 뭐야? 누구야? 딱 걸렸을라! 지하자! 엑스! 오! 많아? 오! 파워방! 지하자! 13,000? 나 이제 두 개가 맞네 비알았어? 기라데가 뭔지 보여주마! 오! 누구야? 누가 난 성공을 하는 건가? 지하자! 오! 잠깐만 근데 이거는 원거리인가? 엑스! 오! 이거는 물총알이야! 이것이 기라데다! 오! 오! 이거 세다! V! 잠깐만 이거 올스타의 그 스킬 아닌가? 워터 제너레이션! 지하자! 오! 피했다! 이거야! 헤헤! 딱 걸렸어! 좋아! V! 워터 제너레이션 쉿! 오! 이거 진짜 원거리야? 우리 누구야?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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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패배하지 않는데. 기라데가 충분히 강력하다면은 이제 다른 열매를 바꿔도 되겠지? 아 맞다. 저번에 독독 사놓고 이거 안 썼었는데. 데몬! 임페르다운 간수의 파울을 보여주지. 독샷! 오 잡았어! 오오오오! 참아 너무 느려서 근데 별로인데? 에러블드 키 형색하다! 좋아서 독으로 상대해주지. 딱 걸렸어. 변신! Z! X! 오 야 독으로 잡아버려? 오 계속 잡아 독으로. 오 오 잠깐만. 독! 오 뭐야? 오 귀여운데? 독 걸려서 좋아. 독으로 처리해주마. Z! 귀여워. 뭐지? 뭐야 나는 데몬이야 알았어! 뭐지? 이거 이렇게 튼튼해? 잠깐만 이거 뭐지? 오 이거 뭐야? 오 이거 뭐야 이거? 안 되겠다. 저승사자가 참격해버리는 수밖에. 이거 뭐지? 뭐야 무서워 이거? 뭐야 삼킨다 삼킨다. 이럴수가. 도망가야 돼. 뭐야 이거 또. 쟤네 이상해 뭐야. SCP 아니야 이거? 트리플 아이들아. 오 맞았어. 맞고 있다. 오 열대 맞았어. 맞고 있는 것 같은데? 오 계속 들어가 이거. 와터 제너레이션. 오 잡았어. 버그의 개체를 처리했다. 아니 실이. 아하. 뭐야. 독도금 방어 구역에서도 공격이 돼요? 세이프 존에서 딱 써보면은. 오 야 진짜 깎인다.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도 세이프 존이니까. 가라. 오 야 들어간다 진짜. X. 귀여워. 나만 공격돼 이거. 오 야 사기다 이거 진짜. 여기다 변신까지 딱 하면은. 맞잖아. 여기서 딱 쓰면은. 아 뭐야 자꾸 권력인데. 아 Z는 이거 풀고 써야 되네. C. X. 안 맞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Z밖에 안 써진다. 오 간다. 오 변신에도 맞아. 이거 광역이야? 아 이게 각도가 딱 맞아야 되는구나. 잠깐만 캠핑했더니 다 여기에 모여버렸어. 됐다 독은 이 정도면 됐어. 슬슬 다른 거랑도 조합을 해볼까? 아 샌드 이거 안 써봤는데. Z 어택. 토네이다. 오. 오 상디다. 세이. 공수도랑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한데. 스파이크. 오. 오 이거 엄청 높게 올라간다. 아 이게 모래도 나는 게 있구나. 오 아 이거는 애니에서 본 것 같은데. 불이랑 똑같잖아. 안되겠다 조합을 바꿔야 되겠어. 열매랑 칼. 디펜스. X. 나 용용으로 바꿨어. 습격이다. X. 좋았어. 오 공중전도 들어가 이제. 딱 걸렸어. 일로와. 체력 없다. 속도 느려졌어. 여기 그만. 뭐지? 누구야. 제자. X. 나는 끝이다. 걸렸어. 뭐야. 얘 아닌데? 아 너야? 수고했어. 크로코다일. X. 마무리 간다. X. X. 용이다. 용을 잡아라. 용 잡아. 뭐야. X. 이거 바로 걸어라. 간다. 오케이. 용 별거 없잖아. 요루는 요정도 써봤으면 됐고. 어디 칼도 하나씩 슬슬 구해볼까? 여기는 신세계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와본 데인데. 바위섬? 여기는 왜 오자마자 비가 와?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. 어 너냐? 잠깐만 얘는 타노스 아닌가? 잠깐만 진짜 타노스인데 얘는? 뭐야 니가 여기서 왜 나와? 기노스를 제압하기 위해 찐노스가 나타난 건가? 파이팅 스타일 중에 저 건틀레 끼는 것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어 잠깐만 여기 왜 구멍 뚫려 있지? 뭐야 이거 니는? 어 잠깐만 뭐 봐. 던전처럼 돼 있다. 여기도 퀘스트? 어? 트리플. 이거다. 오오. 입에도 칼 하나 물었어. 돌이 베이는 거 아니야? 조심해. 칼도 이거 설마 그 세 개 똑같이 해놓은 거야? 오뎅이랑 샹크 쓰는 칼을 너무 안 줘서 안 되겠스. 오늘로는 요걸로 만족한다. 오 모션도 다른가? 잠깐만 칼이 세 개인데 입에 거는 쓰지를 않아. 뭔가 자시안이 된 느낌인데? 제타! 엑사! 뭐야 누워버렸어. 오 이게 토네이도구나. 트리플 슬래셔! 요게 졸업 거였어? 어 루피다. 잠깐만 진검승부 한번 해야 돼? 제타! 엑사! 토네이도! 히트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? 트리플 갔다라. 내가 제왕이라고? 이 배의 선장은 나라고? 그럼 얘 아닌데? 뭐야 선장이 도망쳐버렸다. 뭐야? 용이 나타났다. 오 이럴수가 피해! 안 뜨옵다! 이럴수가! 장난 아니구만. 튀었다! 하! 피해! 순간이 더! 미러는 가져가! 됐다! 엑사! 나도 V! 좋아! 나도 드래곤 포레스다! 이야! 간다! 이거 그만! 이거 포스는 좋은데 속도가 연사가 너무 느려요. 이 칼로는 만족 못하겠어. 오 요번에 전기? 시너지 있나? 얼음이랑 같이 쓰면은? 오우야 감정권력! 오 이거 대박! 잠깐만 광역인데 이거? 계속 걸어온다 잠깐만. 빠르게! 안돼 늦었어! 근데 그만 먹어! 막아! 얘 좀 처리해버려! 어!